교통 편리한 편안한 입지의 전원주택 찾으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딴딴함 철근 콘크리트 주택 찾으시나요? 급하다 금일부로 7천만원 가격이나 이제는 4억 중반에 나온 모던한 전원주택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강상면 세월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이는 모던한 그리고 딴딴한 철근 콘크리트 구제의 편안한 전원주택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 채 우리 주택 옆으로 한 채 두 채 이렇게 남은 두 채의 물량을 매매를 한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들어오는 길에 두 채 정도의 두 채가 더 있는데요 두 채는 지금 현재 매매가 됐다 편안한 앞쪽으로 보시면 편안한 길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주도로가 200m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쪽에 200m 전방에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이쪽 앞쪽으로 보시면 차량 3분 남한강 산책로 같은 경우도 차량 5분 이쪽으로 좌측으로 보시면 양평 시내 차량 12분 그리고 서울 잠실역 기준 차량 55분 거리에 편안한 그리고 서울 접근성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집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 한 대 차량 한 대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한 대까지 해서 두 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화단 위쪽으로 계단이 지금 주차하시고 올라가는 계단이 다섯 계단 이제 그 옆으로 보시면은 자 잔지종원 앞으로 해서 이렇게 화강암 화강암으로 해서 하단을 굉장히 멋스럽게 멋스럽게 끄며 놓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택 앞으로도 정원 그리고 주택 뒷편으로 작은 텃밭 공간까지 해서 딱 관리하기 편안 편안한 사이즈의 전원 주택이다 자 보시면은 이쪽 종원에 피크닉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놔두시면 굉장히 좋겠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29평 도로 지분 16평 포함이고요 자 건평이 47평 중요한 매매가가 4억 5천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자 우리 집 거실 거실에서 보는 앞쪽에 산세뷰 자 평탄지에 이런 산세뷰는 더더욱 끝내준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소나무부터 해서 단풍나무까지 자 갖출 거는 다 갖춰진 주택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주택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원 주택인데요 지금의 이제 건평이 무려 47평이나 되는 넓은 널찍 널찍한 구조의 주택이다 자 뒤쪽으로 오시면 이쪽 뒤쪽에 이렇게 텃밭 공간 텃밭 필요하신 분들은 텃밭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다 자 우리 주택 2022년 3월 중공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금 LPG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면 널찍 널찍하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오시면 확 트인 이 산세 산세 조망이 끝내주는 그리고 가격 메리트까지 높은 주택이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거의 2022년 2년 된 주택인데요 주택답게 굉장히 깔끔하다 전실 공간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슬라이딩 도어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폴리싱 타일로 해놓으셨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놓으셨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 주방과 분리된 거실 공간 널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거실 앞쪽으로 가시면 통창으로 통창으로 보는 산세뷰 자 평탄지에 산세뷰는 끝내준다 그리고 앞쪽에 버스정류장까지 보이는데요 자 뷰도 갖추고 그리고 접근성 접근성도 끝내준다 자 거실 공간 널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옆으로 에서 거실과 거실과 분리된 주방 공간 주방 공간 주부를 위한 주방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빼놓으셨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쪽 뒤쪽으로도 금지 막하게 이렇게 창호들을 빼놓으셨기 때문에요 자 생활하기 편하겠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식탁 놓고 생활하시면 야 이쪽에서 통창으로 보는 뷰는 더더욱 끝내준다 그리고 옆쪽으로도 놀 수 있는 장식장 그리고 상하부장 해서 옆으로는 냉장고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오시면 자 이쪽에 작은 보조 주방 그리고 세탁실이 따로 마련이 돼 있다 자 보시면은 거실 그리고 주방 공간 야 굉장히 넓게 빼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평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널찍널찍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방이라든지 거실 그리고 방 모두 시스템 신축 다퇴 시스템 에어컨 완비되어 있다 욕실 공간 공용 욕실 공간 욕조까지 해서 굉장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이쪽이 1층에 방 하나의 공간 인데 안방 공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넓다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앞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넓다 앞쪽으로 거는 샤워가 이제 크기 때문에 뷰 또한 끝내준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자 북방 이상이 굉장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자 욕실 공간 안방 욕실 공간 욕실 공간도 보시면은 굉장히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자 우리 주택 지금 보고 있는데 4억대 4억대에는 만나기 만나기 쉽지 않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편안한 주택이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은 아무래도 넓은 테라스를 우리 집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편안함을 느낀다 자 앞쪽으로 테라스 보이는데 굉장히 테라스가 넓다 자 올라오시면 왼편에 방 하나의 공간 이쪽 방도 작은 방이지만 좁지가 않다 굉장히 널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쪽으로는 또 보시면은 작은 차 한잔 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옆으로 오시면 자 욕실 공간 2층 욕실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그리고 그 옆으로 방 하나의 공간 자 이쪽 작은 방 이쪽도 이쪽 방도 역시 뒤쪽에 테라스가 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2층 거실 공간인데요 자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다 자 방 4개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을 방으로 생활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굳이 2층 거실이 필요없이 앞쪽에 보시면은 넓은 테라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방 4개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겠다 좋겠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31평 도로집은 16평 포함이고요 건평이 무려 47평 중요한 매매가가 4억 5천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편안한 입지를 가진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uicidir 지문 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